네 안녕하세요 조정원입니다. 이번 시간에 또 진로 QA에다가 질문을 남기신 내용을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첫 번째 질문, 이분도 질문이 많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우선은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이제 정책 업무를 하면서 침해 사고 대응 업무를 같이 하는 질문가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남기셨는데 거의 대부분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어떤 말이냐면은 저희가 이제 침해 사고 대응 업무하고 뒤에는 포렌식 쪽하고 조금 이렇게 연관성을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 건데 우선은 대기업이나 금융권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침해 사고 대응 업무들을 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정해진 팀원에서 정해진 인력들이 각각마다 나눠가지고 업무를 하게 되는 건데 뭐 침해 사고 대응 업무만 이렇게 10명, 20명 이렇게 둘 수 있는 그런 대기업이나 금융권 같은 경우가 많지는 않아요. 특히 금융권 같은 경우에도 보통 침해 사고 대응 업무를 하는 분들은 모르겠으나 한 보안팀에서 한 20명 정도 있다고 하면은 그중에서 한 2명에서 3명 정도 물론 이제 인프라 쪽에서 이제 방화벽 쪽이나 IDS, IPS 같은 경우에는 또 인프라 쪽 담당 쪽에서 같이 또 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아무튼 그 인원까지 해봤자 뭐 3명에서 4명 정도입니다. 큰 그런 금융권 같은 경우에도요. 물론 이제 더 많은 것도 있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것들을 우리가 침해 사고 대응 업무라고 하는 것들은 보통 이제 포렌직 쪽하고 조금 살짝 구분을 지을 필요는 있습니다. 물론 이제 포렌직이라는 것 자체가 이 침해 사고 대응 관점에서 포렌직을 바라보면은 이 포렌직이라는 기술은 침해 사고 대응 업무를 어떻게 보면 더욱더 확실하게 디지털 포렌직 증거들을 확보를 하고 뭔가 신속하게 침해 사고 업무 원인들을 분석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러한 디지털 포렌직이라는 것을 이제 정의를 하고 거기 안에 있는 기술적인 것들을 이제 이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법적인 부분들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침해 사고 대응 같은 경우에는 보통 금융권이나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보통 외부에서 들어오는 그런 게 보통 이제 IPS, IDS, 방화벽 그쪽을 통해 가지고 웹서브로 공격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거의 다 모니터링하는 부분들이 제일 큰 비중들을 차지합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혹시나 침해 사고가 발생을 했어요. 진짜로 이제 침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러한 증거들을 이제 확보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 전에는 어떻게 보면 시스템에 로그들이 계속 쌓이고 있다. 그 다음에 거기서 이상 증후가 발생을 하면은 그때 이제 이벤트를 보면서 정말 침해 사고가 발생을 했는지 아닌지 여부에 대해서 이제 판단을 하는 것이고요. 정말로 그 안에서 침해 사고가 내가 발생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시스템이든 PC든 아니면 시스템 장비에서 발생하는 그런 여러 가지 로그들을 다시 한 번 더 확보를 정보 수집을 하고 난 뒤에 거기서 이제 증거들을 이제 확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때 이제 포렌직이라는 기술들을 계속 사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야기할 부분들은 이제 침해 사고 대응 관점의 포렌직 업무 이렇게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포렌직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대개의 금융권 금융권 기준으로 한 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금융권 쪽에서 이제 금융회사 침해 사고 포렌직 준비도라고 있습니다. 제가 아래 링크를 하나 걸어놨는데 이거 한 번 나중에 참고를 한 번 해보세요. 굉장히 좋은 자료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나온 정의들이고요. 우리가 포렌직 준비도라는 것이 있어요. 이거는 예전부터 많이 주장을 저희들도 이렇게 포렌직을 준비하면 좋겠지 않냐 이렇게 해서 많이 주장을 했던 건데 사실 이 포렌직 준비도를 또 갖춘 데는 많지는 않습니다.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이제 어느 정도 수준이냐 그냥 침해 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뭐 이러한 컨설팅 업체나 지원 부서 아니면은 자체적으로 보안관제하고 침해 사고 분석팀이 있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분석을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침해 사고 발생했을 때 어떻게 이제 팀, 개인정보보호팀도 있을 거고 이제 책임자들이 있을 거고요. 정보보호 책임자들이 있을 거고 어떻게 위원회를 꾸려서 어떤 식으로 법적으로 대응을 할 것인가 이런 걸로만 이제 어느 정도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포렌직 준비도라는 것은 그거보다 더 나간다고 보시면은 돼요. 그래서 미리 어떤 법적 요구사항이나 개술적 요구사항들, 인적 요구사항들이나 그런 것들을 다 식별을 해서 이제 우리가 침해 사고가 발생하는 것일 때 침해 사고가 실질적으로 발생하기 전에 이렇게 잘 준비를 하면 좋겠다라는 것들이 바로 이제 포렌직 준비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자세한 것들은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갖춰 나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정책 업무를 하면서 침해 사고 대응 업무들을 같이 하는 직무라고 보시면 돼요. 모든 대기업이나 금융권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포렌직 준비들을 하는 것들이 이상적인 것이죠. 근데 잘 안 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뭐 침해 사고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여기저기 침해 사고가 발생을 하지만은 저는 이제까지 뭐 이렇게 근무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엄청난 크게 침해 사고가 발생하는 그런 경우들은 없습니다. 근데 짜잘한 침해 사고 관점들이 좀 발생하는 경우들도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크게 어떤 개인 정보들이 막 많이 노출된다거나 그런 경우들은 많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례들이 어떻게 보면은 저희 회사에서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은 그런 경험들을 또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포렌직 준비도에 대해서 준비들을 미리 하지 않는 뭐 경우이죠. 어떻게 보면 보험이라고 할까요? 요즘은 또 이제 사고보험이라고도 나왔잖아요. 사고보험에 대해서 많이 나왔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침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보면 보험을 드는 거잖아요. 보험을 드는 것인데 그것도 하나의 침해 사고 준비도에 좀 들어갈 수도 있는 여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고보험을 드는 것도 돼요. 그래서 또 아래쪽에 이제 뭐 여러분들이 침해 사고 분석을 대응 업무를 할 때 어떤 업무들을 하는가에 대해서 좀 알고 싶으면은 한국인터넷지능호에서 나오는 침해 사고 분석 절차 안내서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침해 사고 대응팀의 구축 운영 안내서라고 이렇게 두 가지가 침해 사고 분석과 좀 관련이 있습니다. 물론 요거를 볼 때 앞에 이제 해킹 공격, 해킹 기법 같은 거나 웹해킹, 그 다음에 이제 내부 시스템 공격이나 그런 여러 가지 사례들을 좀 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그거를 이해해야만이 여기에서 나오는 그런 안내서에 나오는 그런 용어들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제가 좀 찾아보니까 이 아래 링크는 제가 이제 유튜브 설명에다가 같이 넣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침해 사고 대응 이렇다고 전해라 라고 해서 이전에 세미나에서 발표했던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은 그런 여러 가지 사례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할 때 참고하시라고 제가 이렇게 좀 같이 넣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요거에 대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은 현재 정책 업무를 하면서 침해 사고 대응을 한 것들은 모든 대기업이나 금융권 담당자들이 이런 직무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안관제 쪽하고 침해 사고 대응하고 업무들은 분명히 제가 구분이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서로 협업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안관제 쪽에서 어떤 이벤트가 발생을 하고 그것들이 실제 침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했을 때 이 침해 사고 분석 대응하시는 분들이 지원을 해서 내부적으로 시스템 로그부터 그 다음에 보안장비 로그 그 다음에 어떤 악성코드 분석이나 그런 업무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침해 사고 대응 업무로 갈 수 있는 곳들은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기술들이 좀 더 발전이 되면서 IT 기술들, IoT 쪽 특히 IoT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침해 사고 대응 업무들이 앞으로 좀 많이 생길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첫 번째 답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까지 답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죠. 두 번째는 침해 대응들을 좀 깊게 들어가서 우리가 포렌직은 취업할 수 있는 곳이 한정되어 있다고 매우 좋은 걸로 알고 있다는데 포렌직으로 살아남을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라는 것입니다. 위에서 좀 설명했던 이 침해 사고 대응 업무에 대해서 설명했던 것들이 여기하고 좀 연관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렌직이라는 한 파트로 본다면은 사실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경찰 쪽이나 검찰 쪽이나 아니면은 한국인터넷진흥원 이렇게 어떤 범죄에 관한 그런 포렌직 쪽으로만 너무 많이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포렌직하고 침해 대응 쪽하고 이제 조금 너무나 분리를 시키는 분리를 시키다 보니까 당연히 취업할 수 있는 것이 적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렇게 시장들이 있는데 그 시장 쪽에서 포렌직이라는 것을 이렇게 띄어가지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요. 근데 분명히 갈 곳들은 여러 곳이 있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제일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그런 사이버 수사대. 근데 사이버 수사대로 간다고 할지여도 이 포렌직 업무만 하는 것은 아니에요. 분명히요. 그거는 저도 뭐 조직적으로 자세하게 이야기를 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한국인터넷진흥원 쪽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또 침해 대응만, 팀만 있는 것은 또 아니거든요. 그리고 침해 대응이나 포렌직으로만 그 안에서 또 포렌직이라는 것만 계속 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래서 점점 점점 적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검찰 쪽하고 그 다음에 사이버 수사대, 그 다음에 어떤 연구원들, 기술 연구원 쪽이나 그 쪽에서도 이제 포렌직 업무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대응원 쪽에 하나하나 벤처 기업들도 많이 있고 그 다음에 더전이라는 회사들도 큰 회사들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 회사들도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회계 쪽 관련된 회계사 업무를 하고 있는 법인 법무, 그 쪽에도 있고 법무법인이죠. 그 다음에 법무사 쪽, 그 다음에 변호사 쪽, 그 쪽에서도 어느 정도의 포렌직 인력들을 좀 뽑고 있습니다. 아주 많은 인력들보다는 그 어떻게 보면 검찰 쪽에서 대응을 하기 위한, 검찰 쪽에서 대응을 하기 위한 그런 인력으로 뽑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포렌직으로 취업할 수 있는 것들은 한정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유예침해사고 대응 쪽하고 관련을 지으시면 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SK인포생이나 안내쪽 그런 쪽에서도 침해사고 대응 분석하는 인력들이 많이 있죠. 단지 보안관제 업무들하고 같이 하다 보니 거의 팀별로 같이 움직이게 되는 것이고요. 물론 보안관제 업무 하시는 분들보다는 인력들이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왜그러면 계속 침해사고 발생하는 건 아니거든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침해사고 대응, 그 침해사고 발생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대응 업무들을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분명히 인력들이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저도 시장으로 봤을 때 왜그러면 이게 계속 변동성이 많기 때문에 사실 변동성이 많고 저희들한테 와닿는 것이 많겠고 그 다음에 신입이냐, 중급이냐 이런 것들이 저도 통계도를 좀 알고 싶은데 사실 명확하게 나오는 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몇 군데만 일부 축적성으로 나왔는데 사실 침해사고 분석 쪽하고 모이웨킹 인력 쪽하고 비교를 했을 때 모이웨킹 인력이 더 많다고도 할 수도 없을 것 같아요. 그 말은 지금 뭐냐면 많이 뽑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많이 뽑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안관제 업무 쪽으로 뽑으면서 인력들을 이제 이렇게 뽑으면서 침해사고 대응 분석에 대한 포렌직이나 그런 것들을 기술적으로 잘 하는 사람들은 더욱더 선호를 합니다. 물론 이제 보안관제 업무하고 침해사고 대응 업무하고는 명확하게 어느 정도 분류가 되어 있지만 이 보안관제 업무를 하면서도 그런 관점까지 볼 수 있다면 좋은 거죠. 좋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침해사고 대응 업무하고 포렌직하고 또 살짝 구분을 지어서 저희가 이제 침해사고 분석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은 여기에 봤을 때 우리가 침해사고 분석을 위한 포렌직이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 이렇게 이제 업무들이 어느 정도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정의가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일제 제가 대기업이나 금융권 쪽에서 침해사고 분석을 하면서 포렌직 기술이라는 것을 이제 연계를 했을 때 포렌직 기술을 써야 할 때를 네트워크 포렌직 같은 경우나 시스템 로그 포렌직 뭐 이 정도 그 다음에 메모리 포렌직 같은 경우에는 한참 좀 이렇게 유행하듯이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연구를 하다가 지금은 많이 조금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용량들이 너무나 커지고 이게 보통 개인 PC에 들어가는 용량들이요. 그 램 같은 경우가 보통 한 16기가 저 같은 경우도 노트북이 지금 현재 24기가 그 다음에 이쪽 그냥 개인 PC로 쓰는 것이 64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메모리 포렌직에 대한 그런 지원하는 도구들도 많지 않고 이제 분석하는 데도 어려움이 너무나 흔적들이 많기 때문에 분석하는 어려움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직 요거는 이제 제가 실무에서도 몇 번 이제 악성 코드가 좀 감염이 됐다거나 그랬을 때 좀 많이 썼고요. 거의 대부분 이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것들하고 그 다음 보안 장비에서 발생하는 그런 로그들 그 로그들만 어느 정도 분석을 하더라도 외부에서 들어오는 침해사고에 관련된 부분들은 어느 정도 감지가 되고요. 또 내부에서 외부로 나가는 것 같은 경우는 개인정보 보안 솔루션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포렌직 같은 경우에서도 또 일부 개인 솔루션들 있죠. 개인 PC 솔루션들 요거까지 좀 더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요것들이 중점적으로 많이 합니다. 이것만 로그들만 보더라도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통합 로그 쪽에다가 우리가 합친 다음에 그 통합 로그를 통해 가지고 어떤 인계칙 아니면 어떤 이상지구 탐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침해사고 분석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나머지 파일 시스템 같은 경우나 어떤 데이터베이스 포렌직 같은 거나 모바일 포렌직 같은 경우에는 거의 그냥 금융권이나 그런 데에서 보안 담당자로 있으면서 하는 경우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어떤 직원들이 개인정보 중요한 정보들을 나갔다고 하더라도 이제 모바일을 또 구매하는 포렌직까지 해야 하잖아요. 근데 그런 분석할 수 있는 도구들도 없을 뿐더러 갖춰져 있는 곳이 없을 뿐더러 그런데 그런 데는 이제 한국인터넷진흥원이나 아니면 사이버수사대 쪽에서 협조를 해서 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클라우드 포렌직 같은 경우가 있죠. 여러분들 드롭박스 같은 경우는 구글 클라우드나 아니면 여러 가지 클라우드 서비스들을 이용을 하게 되는 건데 그렇게 이렇게 사용을 했을 때 거기에서 이제 개인정보들이 많이 유출이 될 수 있는가 없는가 이런 것들도 앞으로 좀 중요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IoT 포렌직이나 그런 것들도 많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데이터베이스 포렌직이라는 것도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데 이건 아까 얘기했듯이 어떤 횡령들 회계에 대한 횡령들 같은 경우나 아니면 이제 데이터베이스에서 개인정보들이 다 데이터베이스에 있기 때문에 그런 개인정보 노출 관점에서 이제 포렌직들이 점점 많이 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뭐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하냐라고 저 이야기하는 건데 사실 저도 뭐 궁금하죠. 궁금합니다. 근데 이 포렌직이라는 것만 가지고 뭐 이렇게 앞으로 연구를 해서 나는 사이버 수사대로 가겠다 이런 관점이라면은 이 아래 나와 있는 이런 것들을 중에서 자신들이 정말로 잘할 수 있는 파트들을 좀 이렇게 집중적으로 좀 공부를 한다거나 아니면 동향에 맞게 공부를 하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금방 얘기했듯이 데이터베이스 포렌직 같은 경우는 그것만 하더라도 엄청나거든요. 많은 것들은 엄청나는데 그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해서 자신에게 무기를 만들 필요도 있을 것이고요. 그렇지만은 만약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얘만 만약 포렌직이라는 관점 그 기술 관점으로만 공부하다가 뭐 불안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치매사고 대응 부분 분석 쪽으로 조금 더 더 수유를 좀 더 넓혀서 여기에서 취업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는 거잖아요. 여기까지 가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대응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포렌직이라는 기술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앞으로도 관심을 많이 가지야 할 부분이에요. 특히 저 같은 경우에도 모이애킹이나 아니면은 이 모이애킹에서 발생하는 그런 로그들 내가 공격을 하고 난 뒤에 어디에 흔적이 남는가 그 다음에 수많은 그러한 디바이스 쪽에서 발생하는 것들을 어떤 식으로 탐지하면 좋을 것인가 이런 것들도 저는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은 포렌직 기술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분석하는 기술들이요. 다 포렌직 업무에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조금 살짝 이렇게 융합을 해가지고 좀 연구를 하는 격인데 여러분들도 한쪽만 좀 바라보다기보다는 이렇게 공격이나 어떤 포렌직 아니면 침해 사고 분석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어울려서 이렇게 같이 보시면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만큼 갈 수 있는 취업할 수 있는 범위들도 넓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